동네놈들 나가라고? 아아아아아 나가라는 줄 알았네 사장님 사장님 연어 하나 드세요 연어 연어 하나 사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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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게 시끄러운데 사본 동네놈 저기 멀리 주면 언제 언제 따라가라 지금 일주일 밖에 안 됐어요 주감대님께서 혜가 왔거든요 저분 내가 먹으려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잠시만요 오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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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메가3 오메가3? 죄송합니다 아아 스님 아래 아니 언제 오는거야 어? 저 아저씨 왜 내연어를 아저씨 아니 내꺼를 왜 내꺼에요 내꺼 내가 아 나 너 먹으면 상당 많아 아니 계산을 내가 해야되나 이거를 사장님 사장님 연어초밥 스페셜 있잖아요 아 스페셜로 연어초밥 달라고 아 네 스페셜로 아니 잘못 스페셜로 아니 지가 그냥 주면 되지 잘못 스페셜로 너 저 아니 그거를 왜 자꾸 이쪽에다 달라니까 아저씨 또 기다려야 되잖아 아 아 나 참 근데 나는 언제 언제 저 사람 또 아 나 진짜 아 아 나 와가지고 지금 한 번도 못 먹었다고 아 한 번도 한 번도 못 먹었어요? 한 번도 못 먹었었나 지금 여기 앞에다가 줘야지 차고 저거 레인 뭐 기찻길도 아니고 이게 지금 뭐하는 거야 아 상호장님이 여기 앞에다 들어왔어요 아 금방 와 금방 와 언제 금방 와 여태 오고 있는데 여태 오는데 뭐 언제 금방 온다는 거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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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어디 갔냐고 이거 어디 갔냐고 이벤트 타임 됐어 이벤트 타임 됐어 이벤트 타임 됐어 1인국이에요 저거 행사 아 9분 night 형 네,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다 있네요. 이벤호 스시です. 아, 아, 아. 더 줘. 좀 더? 좀 더 줘. 아, 더? 아, 더 줘? 네. 지금, 지금 드세요, 지금. 지금, 지금, 지금. 이거 이벤트여서. 아, 이거 안 챙겨 오셨구나. 아, 챙겨 오셨어요? 네, 챙겨 와요, 이벤트 타입 있어가지고. 처음 와가지고. 어, 여기 가방 따로 있으셨네. 형님! 가잇! 이거 레몬만 뿌려가지고 한 번만 더 갖다 주시겠어요? 가잇! 네. 이거, 이거 드릴 테니까는. 일단 한 번 더 오거든요, 저 레몬 뿌려가지고. 알겠어, 감사합니다. 다 뺏겨요, 우리 다. 후딱 먹어야지. 기획가 왔을 때 먹어야지. 아, 이거 알겠어. 아, 이거 알겠어. 나은이었으면 알겠어. 저분은 이렇게 못 먹었어. 그래, 나은. 그래, 나은. 그래, 나은. 형님. 어, 예. 그, 저기 뭐냐. 스타 스시 되나? 어, 스타 스시 됩니다. 네, 그거 좀 준비해줘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스타 스시메스! 스타 스시메스! 스타 스시메스! 됐어요. 건돌이 됐어요. 하이, 도와줘! 이지! 미! 오케이. 스포 Dass similarly 쫄진 예시ile인 사랑을 기다렸습니다. 드디어 선에서 나은 대 선의 감사합니다. 장르 우 depressing. 아 그, 그aria kurmet을 해야죠 스타 스시메스가 Yellow. 시작대bury starkže적 movie! 시작대국 через 크림 아, 스타! 응. 실제 스포ieving 이해 또 이지! ils anak 스타 시스템 한단 말이야. 스타! 태그 시스템! 아 스타? 응. 이지! 위! 어우 잘 붙었네 이거. 스타! 야다! 하핳. 아니요 또. 본모! 프레덴토! 지브레덴토 타임 됐어! 지브레덴토 타임 됐어! 오늘 거 발 사이즈 몇이에요? 255됐어. 좀 큰데. 하아 저거라도 당근마켓에 팔아야지 저거. 숫자 다 정도예요? 네 저 사이즈 맞아요 그냥 가져가면 돼요. 아 난 저 아저씨 또. 아니 사이즈가 맞아서 가져가냐고. 어? 안 나는데? 맞아요? 한 번 더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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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호 아저씨. 운동호 아저씨. 그 당첨됐으니까 이건 본인이 계산 좀 해줘요. 축하드립니다. 아니. 본인이 이거 먹었잖아 내꺼. 나 지금 연어 그냥 그 이벤트 무료로 주는 거. 연어 몇 개 주워먹고. 이거 지금 연. 이게 뭐냐고. 이거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해가지고.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스페셜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시죠. 이분들 좀 챙겨주세요. 네 저도 맡아보자어요. 스페셜 이벤트 빨리 쉬어. 잠깐 젖다 젖다 그래요? 스페셜 이벤트 됐어요. 민경 사논 됐어요. 민경 사논 됐어요. 연어네. 연어 연어 연어. 형님. 형 이쪽. 여기 한 번. 네. 우리는. 연어 초밥인데. 이렇게 가져가세요. 아니에요. 제발 들고 가주세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. 지금까지 몰래카메라였어요. 몰래카메라. 아 네. 아니 어쩌셨어요. 지금 갑자기 막 이렇게. 말도 안 되는. 초밥인데. 아 좀 가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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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잠깐 들어가 있을까요. 아 네. 어. 아 아니야. meters. ㅋ